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즐기는 윤진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유학을 갈 때는 난 이제부터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공부만 해야지 하고 갔었는데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 이게 인생이라는 게 반드시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많이 했고 제가 또 산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등반도 해봤고요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제 성격이 바로 이 선으로의 연구를 이끈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를 즐기기 때문에 저는 인생을 즐기는 윤진이가 맞습니다 사실 이제 어렸을 때 꿈들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법원장이 되는 거였고요 근데 그 꼬보다 조금 이제 철이 들어서 든 게 바로 이제 과학자로서 특히 물리학자로서의 꿈이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인물 전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 이제 그 당시는 키리부인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마리키리 전기를 읽었는데 아무래도 여자로서 여성 과학자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키리 그분이 저를 이쪽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평행 우주 속의 소녀라는 책인데요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절판돼서 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여성 과학기술인 총회에서 공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몇 분 저자가 근데 그 책인 여성 과학자로서 이분이 이제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 예일대 물리학과를 나왔고 굉장히 우수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석 졸업을 했던 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물리에 자질이 없나 보다라고 포기를 하고 결국은 다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자 생활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아트 쪽 교수님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분이 이제 진화고사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물리를 못했던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그 당시 어떤 사회 그런 유리벽들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으로 이렇게 많이 풀어놓으셨는데 저는 그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많이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이 된 거는 있기는 있지만 사실 그 사회의 관념이라는 거는 변화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고 아직까지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말고 본인이 가졌던 그러한 꿈을 실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제 전공 분야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핵물리이고요 핵물리라는 것은 입자물리랑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입자물리는 보통 입자 자체의 어떤 성질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핵물리는 걔네들의 상호작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상호작용처럼 입자들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오묘하고 그 결과로써 굉장히 다양한 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게 저희 핵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고에너지 쪽으로 가속기가 없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연구하는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좀 멀게 느낄 수도 있는 게 고에너지 실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또 조각조각 노력을 해서 모아지는 게 또 하나의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학생들이 좀 친근하게 연구를 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관심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하게 됐습니다 마치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입자물리, 핵물리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독자적으로 연구소들을 설립을 할 수 있지만 유럽 같은 데는 나라들도 작고 그렇지만 또 오랜 전통으로 보면 굉장히 협력이 많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적으로 핵과 입자물리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자라는 데서 만들어진 연구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협력 연구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물리하고 핵물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장비도 거기에 갖춰져 있는 가속기 장비도 어디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그것만이 갖고 있는 거고 굉장히 우수한 연구 시설과 우수한 연구자들이 같이 토론을 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본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사실 더더군다나 작년 올해 있어서는 팬데믹 때문에 저도 썬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사실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도 썬의 연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연구자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협력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발된 건데요 인터넷으로 서로 이제 또 계속 줌 화상회의 같은 것들도 하고 연구하는 그 결과들을 매주 이제 점검하면서 체크도 하고 발표도 하기 때문에 사실 연구 자체에 그닥 크게 제약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올해까지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기 자체는 돌고 가속기 자체는 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직접 가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하드웨어 제작에 관여를 하고 조립하고 뭔가 검증하는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몇 번 안 되는 그런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분석 연구를 지장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썬의 제 강연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썬에서는 커다랗게 이제 네 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각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 네 개의 연구 중에 유독 이제 앨리스가 특정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제가 말한 그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것들은 좀 입자 쪽에 가까운 연구를 한다면 앨리스는 이제 핵물리 연구에 특화된 검출기를 가지고 물질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 있고요 아주 우주 초기에 이루어진 굉장히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물질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면서 현재 우주를 만들었는지 그거를 밝혀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될 입자의 종류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입자들을 가장 잘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를 제작을 하니까 그 검출기들이 이제 다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기의 이름이 앨리스고요 또 예를 들면 CMS 같으면 CMS 검출기 그래서 검출기의 이름에 따라서 그 연구자들이 이제 모인 그룹이 앨리스 공동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썬은 이제 연구소의 이름이고 그 안에 설치된 그 가속기가 지금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게 LHC라는 거대 강입자 가속기고요 그거보다 한 10배 이상 이제 에너지가 높아지는 가속기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에서 계속 에너지가 높아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안쪽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좀 더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높은 에너지로 부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높여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에너지에서 보게 되면 좀 더 그 전에 이제 불확실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도 있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세계, 작은 세계를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힉스 입자 같은 것도 발견이 됐다고 하지만 여러 종류의 힉스 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찾고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 새로운 입자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입자들이 갖고 있는 아까 물질의 상호작용을 좀 더 새로운 면을 밝혀낼 수도 있게 되겠죠 네 아직 그 우주에는 저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암흑 물질 얘기도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양으로 따지면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96%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우주가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질들의 상호작용이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우주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내는 아주 작은 조각을 저희가 퍼즐 조각 미싱한 거 하나 있을 때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미싱하는 퍼즐 조각들을 맞출 수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물리량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거대 강입자 이전에 한 또 10분의 1 정도 적은 에너지에 미국의 또 가속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속기에서 이제 밝혀진 사실들을 LHC에서는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밝혀낸 것도 있고요 근데 그때와 이제 좀 확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납과 납을 충돌시켰을 때 저희가 이제 쿼크글론 플라즈마 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를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양성자 양성자 충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전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LHC 에너지에서 양성자 양성자 충돌에서도 그런 게 보이는 그러한 성질들이 있어서 그러한 성질들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메커니즘에서 생기는 건지를 지금 규명하는 게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한글자막 제공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